바닥추를 사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부담이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50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그냥 무작정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. 기대가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아마 답을 맞추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치과용 멘브레인 미국 식약품 의약국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일단 내세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제품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의료기기입니다. 국제적인 의료기기들은 항상 시장에서 좋은 가치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잘 보셔야 됩니다. 예전에 제가 세움메디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면 결국 그 주식은 가더라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현대바이오랜드가 됐습니다. 현대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대 퓨처넷이 최재도 주로 의약품, 화장품, 기능사, 식품 등에 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항상 시장이 불안할 때는 실정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.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적자였습니다. 그런데 작년도 적자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번 연도 3월에 드디어 흑자전을 다시 빠르게 했습니다. 33억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었기 때문에 변화 속에서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한 200억 정도 같이 나온다면 아까 계산을 말씀드렸다시피 200억 곱하기 30은 6천억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장기평은 다 뚫었습니다. 단기평은 다 올려놨고요. 장기평은 좀 위에 있긴 한데 최근에 머니플로우 인덱스, MFI가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담없이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지금 3.74%가 상승을 했네요. 2만 3천원 정도 근처에서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매수가는 2만 3천원 정도 되실 것 같고요. 목표가는 2만 9천원 제시 드리겠는데 장기평은 뚫을 것 같은데 아직 저항 구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 2만 9천원, 손절가 2만 1천원 이렇게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의 트렌드에 맞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돌아섰기 때문에 큰 무리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